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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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밖에 계신 분 다 들어오세요 노래자랑 있습니다 다 들어오셨어요? 밖에 계신 분 노래자랑 있습니다 에피소드 나이 엠카코드 어 빳가 빳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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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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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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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내 이름 정답게 가르쳐서 어디 갔나 어디 갔나 한 번 남은 내 이름 정답게 가르쳐서 우리의 이름으로 다섯 분이네 오늘 보물찾기 우리 어렸을 때 보물찾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번 볼게요 내가 잘 봐야 돼 이름 누구요? 박순령 자예선 장미랑 정민희 정경혜 정경혜 잘 들어봤지요? 자기 이름 안 쓴 사람 나가리 시키면 나가리 선물 안줘요 자기 이름을 잘 써야 돼 엉덩이 흔들어서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도 귀여워 이쪽으로 대표로 와야 돼 가운데로 와 벌칙 벌칙 가운데로 자 앞으로 진짜 맞아요? 복골복 꽝 둘이 둘 가세요 꽝 복골복 아니요 이거는 퀴즈만 나오신 거예요 난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름을 쓰는데 이름을 하나 그분은 이름 apost 가만있어 하나만 쓰라니까 두번째 시작 으앙 사겨요? 몇 년 사겼어요? 10년 사겼다고 와 저녁에 맞나요? 날마다 맞나? 우리 선물 주실 분 나오시고 선물 주실 분 얼른 선물 빨빨리 선물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족신이 이렇게 와서 분위기를 띄워주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고맙다는 답대로 이쪽에다 반나보시고 봐둬 그렇죠 봐둬 봐둬 하 하 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서울 백봉 갑니다 자 오늘 기분 조심하고 아무데브들을 치세요 일단 인기 3도 있습니다 자 쭈 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천혜 가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잘 좀 부르게끔 박수 좀 힘차게 서주시기 바랍니다. 큐어! 나오세요. Sapp母 형과 Haio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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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기 보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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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몰라 왜 나한테 난리여 자기가 다 사랑해 이따 만나 그럼 조용히 만나야지 지금 또 저기 보물찾기 보물찾기 또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보물찾기 혹시 있으신 분 전 한번 들어보세요 가위바위보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가위바위보 있습니다 두세 분 있을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자 보물찾깁니다 빨리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분위기가 깨지면 안돼요 분위기가 깨지면 안되니까 분위기를 억울시기 위해서 없으면 나가리 나가리요 소음을 내가 다 같이 갈까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요 무조건 나와 그건 안되고 있으니까 음악부장들에게 경찰만 한번 부탁해주시고 하나만 더 해주세요 한명 나오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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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큰데요 어 어 어 어 오케이 자 이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춤 안췄요 춤 안췄요 이쪽에 남이요 이쪽에 내가 신랑이잖아 잘 뽑아 자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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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예 김영장 팀장 오 Turkey 어떻게 있잖아요 drew 진짜 그랬는데 여성분들이 너무 많구요 남성분들이 너무 높습니다 남성분들이 지금 기가 죽어서 있어요 여성분들이 뚫려서 그래서 오늘 남성분들을 기를 살리기 위해서 남성분들이 맹맹 안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에요 그 사람 한 분씩 찍으세요 괜찮아요 오늘 선물이 많습니다 아니 거기서 넣지 말고 나도 거기 붙이는데 여기는 아무나 아무나 남자 누구누구누구 법무장이 윤자 법무장이 보이나봐 아직 안보였어 세상에나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게임이 들어갑니다 게임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지 말고 아이고 뭐 하려고 뭐 자세를 잡고 여기는 뭐 하려고 허벅지 힘을 그러면 안되고 자 마주 보세요 마주 보세요 마주 보시고 자 마주 보시고 저기 음악을 조금 느린 놀이를 해가지고 도둑지 말고 앉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아니 시킨 대로 하셔야지 여기는 배려버렸어요 이게 선물 없다 자 지금부터 여성분들 이름 아시죠 미영이 그쪽 아시죠 동민이 동민이 딩긋 응 그렇죠 우리 법무장님 조금 뒤로 세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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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발장 세발자 세발자 이쪽도 좀 오시고 이쪽은 이로 와요 이지아 Trung B gid adopt 레디! 줘 kil nesday 다 됐네요 뭔 소리야?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씩 할게요 한사람 하나씩 여기 먼저 시키고 아니 내가 사회장에 갔다 왔다니까 삼천복 왕복 잘해야죠 마이크를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실패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 괜찮아 나를 보던가 쪼리 형은 삐 그래요 아셨죠? 잘하셔 자 준비하시고 지금 레디 액션에만 들어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레디 액션 총리씨 총리씨씨씨씨 엥지 엥지 첫번호 여기는 연출이잖아요 여러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서 뽀뽀를 여기서 하면 여기서 해야지 본부장님이 해야지 그래 이렇게 여기 있죠 오케오케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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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보세요 잘 받아본 선물 어디서 왠지 자 준비하시고 뽀뽀를 제대로 한 번 여기는 하실 수가 자 레디 액션 초nous 22 13 스테App 파이파이issy 여자친구 왼쪽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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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미아, 버아, 오오호, 나 기절했어 기절해 김경희 팀장님, 박기원 팀장님 열두 줄 가겠습니다 이야, 열두 줄! 응원점수로 5점 플러스! 원찬! 정체청, 정체청! 한산활도 넌 하얀 소리 다시 들은 하얀색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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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넌 넌 다 달래주는 거야 자 노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춥! 갑시다 이 시간까지 들어오시죠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회자님처럼 환경이 되실 수 있는 법회자인데 돈 없습니다 명예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 벌어왔습니다 여기 다 날까? 여기 다 날까? 우리 우리 어찌했을까? 다시 천만 달아있어 우리 셋 넵 우리 우리 만날 그 우연히 이 길이 아닌가 그것은 우리 우리 바에 이사 이 길에 넌 남자분들 하나씩 한 분씩 잡으시고 춤 한번 추세요 남자분들이 많이 나오면 이제까지 가고 왕나면 이제 끝납니다 다시는 다시는 오지마 영원의 태국이 감사로 고려 돌아와지마 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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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롱 잊지 말아 사랑해 사랑해 여름 나를 사랑해 말아 사랑해 사랑해 여름 나를 사랑해 오빠 왜 하지 말까 화가 어떠셨어요 말아 사랑해 여름 나를 사랑해 말아 사랑해 사랑해 말아 사랑해 여름 나를 사랑해 말아 사랑해 사랑해 말아 사랑해 사랑해 최종인 티저 고 다섯 팀 우리 저기 감독만 힘 잘 버시기 바랍니다 자 진우선 출발 초 음... 음... 이누는 부활한다는 것 억은 펼쳐서 지가가 제통 티비티비 저거 원하는 것 저거는 이제 딸도 잘 지가가 여기를 영광 한번 말게요 이 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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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